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레프리카 아름TV 시청자 여러분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되네요. 저희가 TM4 9 엘리트 HG 제품을 실차 리뷰를 했고요. 혹시라도 구매하실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또 다른 축구화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실차 리뷰를 빨리 공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이 영상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야외에서 이렇게 촬영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이 사운드에 대한 문제를 좀 고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가 특정 부분 이제 카메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장면에서는 제가 최대한 사운드를 조정하기긴 했는데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사운드의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쿠키 영상을 뒤쪽에 넣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한 또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또 이제 리뷰가 다 끝난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최대한 축구화를 어떻게 테스트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반부에는 뭐 간단하게 이야기 축구화 하는 거 하면서 저희가 축구화를 그냥 어떻게 테스트를 삼고 그랬는지에 대한 것들을 영상에 전체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봉코호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는 축구화에 대한 그 리뷰 보통 총평이라고 말하는데 평가에 대한 부분을 넣어놨고 그 다음에는 쿠키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마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좀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실착 축구화에 대한 영상을 좀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 영상 시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빠이 안녕. 자 반갑습니다 봉코님. 아침부터 불러서 이게 뭐 하는지 싶어? 아 불러는데 왔잖아요. 왔으면 그 때 부터 조용히 해야 되는 거야. 조용히 해야 되고. 이거 비자발적인 게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라고요. 이제 아식스 그걸로 간단하게 몸 풀었고 Tm4가 실제 지금 처음 착용하시는 거잖아요. 예. 없어. 좋아 보이진 않는데 내가 봤을 때. 씌. 반품하죠. 아 씌는 반품 못 하잖아요. 아식스는 고intur하긴 해요. 처음에. 이 더럽긴 그렇네. 이건 아직 길이 안 들어. 나이키 특유의. 나이키 특유의 착용감은 있어. 나이키 축구화는. 나이키 축구화는 각시 Tm4는 Tm4 나름대로 딱 착용감 있어. 항상 신을 때 받을 때는 건데. 그게 뭐야. 그렇게 말만 들어서는 모르겠는데. 좀 설명을 해줘야지. Tm4 특유의 착용감이라 보니 생각하는 게. 왜냐면 나이키를 많이 안 신었잖아. 이게 스터드 끼고 문제는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신어보면 전족부 쪽에 전족부 쪽보다 발바닥 전체 쪽으로 안정성은 있거든? 응 안정성은 있거든? 이렇게 신어보면 뭐하나 해야 되지? 납작한 느낌이 들어 아 이 앞에가 낮다 이런 느낌이구나 발모양 좀 봅시다 참 축구야 축구가 모양 안 나오는 발이다 신발이란 거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볼 때 발이 못생겼어 아니야 발이 못생겼어 신발은 축구가 열나면 멋지죠 축구가 열나면 멋지는데 착용자가 내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 차 있는 부분이 너무 예의적이다 공원실 때리면 저 아식사랑 나름에 패딩 처리가 들어가 있겠다 공원 때리면 둘 탁하면 둘 탁 이제 이런거 리프팅 할 때는 그런거고 실제로 게임 할 때는 안하겠지요 완전히 나아가 잘 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 패딩 처리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에요 또 어때요? 신발 나처럼 다 씻는 거다 제가 가게 된 거에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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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5 이 파악 같은 건 아무 느낌이 없다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우선 여기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이걸 알 줄 알잖아. 가라고 일치가면 좀 떨어지네요. 립티가 들어갈 때는 우선 다른 끝에 든다든지 탓된다. 톡톡톡톡 으로더라고. 여기 맞으면 느끼기와 사이드 쪽이 치우쳐 있거든. 이쪽으로 치우쳐 있잖아. 이쪽에 실천시키는 발등이 안맞고 발등이 안맞고 발등이 안맞는거죠 그러면 여기 느낌이 달라 이거는 발골이 2개 넓은 편이어서 왠칸 넓은 사람도 바뀌었다 오늘도 통상적이지만, 더욱더 수정의 몸이 도가보자 두 발거를 안쪽으로 강조해진 타입 전통시키는 글씨가 있는 편입니다 지금 기술을 상상한다 거의 일찍으로 잘하는 것이다 다음 문제가 뭐냐, 여기를 안 움직이는 거 대신에 이 앞쪽 발이 이렇게 다 붙어 있긴 한 거야? 근데 대현한테 잡아주는 게 뭐잖아? 다 붙어 있긴 한 거야, 이쪽에 힐 쪽하고 앞쪽하고 나이키는 캠프트 신호, 항상 붙은 엄바랑 생각할까? 아, 나도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런 걸, 전자를 느껴서 살아버렸을 때. 이제, 좋은 거에 약간씩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시간, 시간이 지나서 완전 익숙해야지. 나머지는 똑같이 해야 돼, 그런 걸 따질 거잖아. quisite. 뭐야. 아? 아니, 내가 이 신생 있었는데 이 벗어도. 여기에서 내려면 nu가 다리깡이 안 보이거든요? 아, 맞아,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 막상에서 싣기는 뭐 충분할 거 같은데 제 인공에 맞지 말 기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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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FG였다 그러면 엄청나게 여기가 부드럽고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문단에서 나온 나이키 축구를 3세대에서도 신기가 만만치가 않다. 물론 신고 적응을 해서 막 뛰다고 뛰고 본인이 부상이 없으면 충분히 신을 만하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질 차원이니까 예방질 차원에서 보면 이 엘치스터드가 충분히 그립이 있으니까 좋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제가 지금 신고 느끼는 문제는 홈팟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우리가 이제 약간 보시다시피 발등 리프팅을 할 때 여기에 부딪히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여기도 이제 이 메시 제법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두툼한 전반적인 패딩 처리가 나아져 있으니까 신발 자체가 좀 느끼면 상당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묵직하게 실린다고 하는 것은 대개 이렇게 패딩 처리가 많이 되어 있는 신발을 신으면 킥을 할 때 묵직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거는 좋아요. 근데 짧은 컨트롤을 아는 예를 들어서 리프팅을 이용할 때 예를 들어 발끝을 이용한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 패딩 여기는 패딩이 없고 여기는 패딩이 두텁게 되어 있는 팥이 처리되어 있지 않은 부분 사이에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터치감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함부로 이런 식으로 넣는 예를 들면 인사이드 같은 경우는 여기 전체가 인사이드 파트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여기는 앞에 넣을 거에요. 이렇게 다 넣던가 아니면 반으로 쪽에서 여기 이렇게 놓던가 그래서 쓰면 오히려 더 나아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다음에 가장 큰 이런 축구가 일본 계열 축구화랑 차이점은 뭐냐면 역시 발을 모아주는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비교하면 큰 차이가 안 느낄지 모르겠지만 미주노네오나 이런 아식스 계열이나 이런 축구화들은 발끝을 모아주는 쪽에서 훨씬 유리해요. 그러니까 발끝이 예를 들면 저처럼 이집션 스타일이어서 두 번째 발가를 길고 해서 이 발에 잘 맞으면 이런 축구화가 편하고 이거는 거의 스퀘어 아니면 그 그릴인가 그 타입이 계신 분들한테는 이집션 스타일에서는 이쪽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신고 느끼는 것은 어쨌든 이렇게 발끝을 잘 모아주는 축구화를 신다가 여기가 여유가 있는 신발을 신으면 전반적인 여유는 있어요. 총체적으로 보면 확실히 HG는 신을만하고 GM4도 이전에 6,7과 비교해서는 훨씬 더 차 카페리성이 높다. 그렇게 못 써있어요. 팔과는 제가 보기엔 큰 째이 없습니다. 왜냐면 팔 자체가 그냥 펭고루 가지고 밴드로 되어 있으니까 이 팟이 또 없고 차이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안되고 어쩌보면 팟이 없는 팔이도 편할 수도 있겠죠. GM에 따라 요정도가 실착을 한 소감이 부러워 HG 그림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이 정도면 거의 그립이 지나치다고 할 할만큼 일단 그립성이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 뭐지? 고무칩이 신발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변호사는 들어가진 않아서 모르겠다. 주장 지우고 없앤 회사는 기64 비교 장교 하쿠님 일요일 새벽부터 불러내가지고 운동하자고 해서 서울에서부터 다섯시부터 일어나서 달려왔는데 운동 실력이 상태가 그게 뭡니까 몸이 그렇게 해도 사실적으로 말씀하시면 너무 있는대로 드러나잖아 아니 실력이 현재 그렇잖아요 현재 그렇긴 한데 좀 이렇게 꾸며주고 덮어주고 해야지 아니 나도 3주를 쉬어도 허리가 빠진 상태라서 공제도를 못차겠는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연습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한 게 맞긴 한데 그래서 저도 운동을 시작한 거라 아니 그런 형편 실력으로 유튜브를 한다는 게 사실 내가 거기에 오불성설이라고 해야 하잖아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해보겠다는 얇박한 마음으로 한 거라 진짜 얇박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얇박하기도 하고요 완전 납싸만해 우리는 그렇게 큰 그림이 나는 그렇게 큰 그림이 없었습니다 사실 구독자가 지금 우리 몇 명이죠? 4,500명입니다 4,500명이죠 이렇게 많이 보일지도 몰랐어요 남들은 내용에 비해서 구독자가 별로 없네 뭐 그러는데 나는 우리가 하는 거에 비해서 내용은 남다르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유튜브로서의 퍼포먼스? 능력만큼은 그 이상을 좀 구독자가 있지 않나 아 그리고 그러니까 구독자가 한마디로 뭐지? 판단력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뭐가 돼요? 아니 허접한 이런 걸 봐야 되는 구독자 입장에서는 어쩌라고 제 생각에 구독자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지 않겠나 근데 우리도 할 말은 있다 찍는 사람 입장에서 할 말도 있고 구독자 입장에서 할 말 있는 그런 채널 채널 없어야 되나요? 아 그건 좀 아쉽지 않을까요? 서로서로 아주 진짜 어린 애들이 아 그건 좀 너무 어린다? 초딩들인가요? 너무 어린가? 초딩들이? 초딩들 아닐까 싶긴 한데 어 뭐 일단은 제가 볼때는 잘생기지 않았으니까 0.4% 시청이면 제가 보니 이현지씨 한명입니다 그 땜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열 열 시청자 아니 근데 우리가 그정도로 집착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 분은 아니 내가 보기에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 그 대머리 아저씨냐 그래서 내가 보니 여자들이 처음에 그냥 호기심이 들어왔다가 딱 봉크가 나타나는 순간 그냥 채널 바로 나간다 그것도 맞긴 하지 왜냐하면 사부님이 그러잖아요 호기심 타고 방송 끊습니다 끝